자 여기서는 월을 생략해 줘야 되겠구요 여기서 이즈가 또 아로 바뀌어야 되겠고 빙이 또 비로 바뀌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키니 킨 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고 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어 킨 리 킨 리어 터면 요건 요렇게 형용사 수식 부사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 프론트 부정서에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동사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 여기는 도우즈 후 라는건 또 표현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 아 복수죠 그리고 도우즈는 딱 봐도 복수 잖아요 그 아가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 컨덕티드는 동사 여기가 동사가 아니라 여기가 동사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준동사가 되어야죠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다른 절이 안나오는 이상 어 이거는 pp 입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연구들은 컨덕티드 에트 유니버스 로체스터 요 대학에서 행하여 줬던 일련의 연구들은 포커스 던 피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하이 인 마인드 플리니스 에서 마음 씀 에서 높은 사람들 자 즉 다시 말하자면 도우즈 후 요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prone to be mindfully attentive to the here and now 자 here and now 하면 현 시점에 그래서 마인플리 아주 그러니까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현재의 아주 그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are keenly aware of their surrounding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아주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a and b 프론 그 다음에 이렇게 b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런 사람들을 연구해 봤때